차두희, 차두희, 차두희! 차두희? 그럴 리가 없잖아. 뭐지? 전 도희의 쌍둥이 언니입니다. 쌍둥이 언니의 존재가 있다는 걸 왜 난 처음 알았을까? 식장에는 왜 안 들어갔지? 쌍둥이 언니 이름은? 제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게요?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? 제 동생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었습니다. 축하를 하러 오셨는지 적대감으로 오셨는지 의문입니다. 뭐야 이거? 약혼식에 오셨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희만 쌍둥이가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? 다시 해놔. 조작하라? 그럴 리가 있어. 쌍둥이라니 나도 충격이야. 제대로 조작 안 하고 뭐 했어? 인사과 서류를 조작한 모양입니다.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. 변명 집어치우고 뒤져! 차도희! 차도희 쌍둥이! 사연 알아와 당장! 차선이 어디 갔어? 네가 못 오게 했잖아. 기다리는 거 안쓰러워서 먼저 보냈어.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를 그렇게까지 홀대하고. 이혼을 해? 언제? 왜? 너 병원에 있을 때 초롱 아빠 바람났었어. 하... 하...